자 스토리 아이쿠 뭐야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아 딸코덩이 차 타대 무지개 벗어 내 입지가 걔도 이제 벗어먹는거지 변신 그게 사실은 부스러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뭘 그린거야 데드월얼라이브 칠리마쿠키 네 맞아 칠리마쿠키 이게 칠리마쿠키야 에잉 칠리마쿠키 고마워쿠 고마워쿠 왕국 주민 절대 지켜 영원히 함께 아 나 이런거 못하겠어 SNS 음 어 야 영웅쿠키들 저쪽이 저쪽이 아 이거 적응왔네 이건 별배처럼 우아하게 짤랑 짤랑 짤랑짤랑 내 짤랑짤랑 진우들이 충격이 너무 크구나 이대로는 녹아버리고 말까 자크 카카오쿠키 설탕 넣으면 됐어요 모든 쿠키는 아니었어 법선에 좀 잘 어울려 음 한편 감춰맛 쿠키와 버스맛 쿠키는 감춰맛 쿠키 엑스레이 와 송이형 쿠키 좀 괜찮잖아요 엄청 잘 뽑혔어 또 혼나지 또 버섯준데 또 뭔 뭔 짓을 하려고 그래도 속류는 맘에 들어하는 것 같애 어 벨벳 케이크맛 쿠키 들개 근데 이거 귀엽지 않아요 이거? 나는 귀여운데 말도 안 통하고 어 말하는 들개 말하는 들개 말하는 들개 아 점점점점 점점점 삐 삐졌다 삐졌다 음 하루면 끝나는구나 포밀맛 쿠키 포밀맛 쿠키 우위맛 쿠키 다크초코 특별한잔 세트하나요 덕질하고 있어요 다크초코 와 내 근육 장난 아닌데? 우유? 아 뭔가 이상한게 있지 않았어? 어 돌아왔다 이제 둘이 바뀌었지 와봐요 지금 백수야 백수 다크초코 진짜 다른 만화야 다른 만화 미친데 얘 올리지 않는다 얘는 안보여 너무 밝아가지고 어 얘는 그대로네 모두 자리를 틀어주세요 특별한 당신 특별한 이 순간을 위해 건배 어 저거 무슨 짤인데? 약간 짤 그거 한거 같은데 4잔 차라 오 이거 뭐야 에스프레소 3잔 젖지 말고 흔들어서 고분 로스팅 약간 피카소 그림이네 버키 비켜주시지요 예술의 와이 또 모르는 쿠키와는 예술의 와이? 왜 와이지? 그니까 그니까 아 누구와 에스프레소를 흔들어 마셔 흔들어 마시나? 흔들어 마시나? 싸움도 하자 모두 도망쳐 위험해 흐흐 흐흐 복발은 예술이다 어 귀여운 강아지 어 얘 계단아 지금 얘가 웨울 울프맛 쿠키? 늑대맛 웨울프맛 쿠키? 깽 강아지 아이 후추였어? 나 몰랐어 후추 향기 아이 귀엽다 먼지인줄 알고 지켜보고 있다 호랑이 봐바 이 호랑이만 있으면 다 뜯을 수 있어 당근이세요? 흐흫 당근 맛쿠키 혹시 당근? 뭔 소리야 너잖아 왔군 이쪽이다 하얗게 볼 띄웠다 자 받아 뭘 주는 거야? 이제부터 충분하다 고맙다 중고거래 도련님 뭐야 이거 화만감하고 유적 아 유적이야 결국 유적이 됐네요 이건 사람도 아니잖아 차라리 동전이 낫다 어? 오 일일용사 공지맛 쿠키 엄청 세보이죠? 전 그 조수예요 무서워 아 이게 뭐야 무서워 우와 말이다 자료란 푸브 맛 쿠키 엄청 세졌어 음 이거 맛있다 진짜 상어다 얘는 그냥 상어인데 탑의 상어인데요 얘는 이름에 걸린 저주를 끝내 알아채지 못해 저주에 휩쓸려버리고 만 쿠키까지 아 비트맛 쿠키 디디디 디디 디디 크 내 안에 까마귀가 날 뛰려고 해 중기병 도망가자 오 어때요 이건 의자죠? 제일 귀여워 구미야 막 쿠키 얘도 그냥 구미 오지 뭐 셀리 아니 적응이 안 돼 순정마나 있죠? 약간 그런 그런 얼굴이야 탕 어 아몬드맛 쿠키 얼굴이 순정많아 얘도 이뻐요 라떼맛 쿠키 스폰 휘기론의 라떼맛 쿠키 얘 누구지 않아요? 달토끼 막 쿠키예요 달토끼 아 왔나? 이름 까먹었네 얘도 얘도 봐봐 지금 예술의 결정체 얘는 진짜 팬케이크네 진짜 팬케이크 귀엽다 얘는 쿠키가 아니잖아 빠이빠이 빠이빠이 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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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아 내일 승자도 내 맘 패자도 내 맘 아 궁예 어 눈 왜저래 생각해보니까 저러네? 그렇네 저와 함께 가요 이거 아니야 저건 천사가 아니야 끼끼끼 너무 무서워 웬 사투야 엄청 이쁘잖아요 엄청 잘생겨졌어 파르페마코키 아주 기대했는데 이렇게 됐어 락스피릿 얘는 얘는 좀 그래 진지한 닌자마코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귀염둥이 군인마코키 음 눈 반짝이로 봐 흐흐흐 얘도 많이 바뀌었죠 얘는 귀엽잖아요 얘는 애쿵 쭉쭉쭉쭉쭉쭉쭉쭉 어 근데 뒤에 있는 쟤 누구였죠? 저 라일락마 뒤에 있는 얘 쟤 괜찮은 것 같아 어 요폴 아 요폴레마코키인가 요폴레마코키는 잘 나왔는데 쟤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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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금진 버스 3세 이것도 그러네 말랑말랑 우리 망고마코키 쟤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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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놀자판이야 얘는 망고마코키는 어 옆에 있는 새 쿠키는? 이앱 어 두 쿠키라고? 분명 어딨어 아 우리 서리의 왕 그 다음에 바더요정 출전 거부됐어요 밸런스 봉계라서 밸봉계 밸봉인정 망고 아 이거 알죠 그 레몬 레몬 한개에는 레몬 한개만큼의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아복 C 드라마 광고 실론 머스마쿠키라고? 오 3월 33일 방송 안하겠구만 이제 귀엽게 잘 나왔어요 아폭콘 어? 장난이야 여기까지입니다 AFD 해지 갑자기 조용해졌어 마누자 장난 아 갑자기 조용해졌잖아 빨리 넘겨 어허 눈어리가 최고야 짜릿해 늘 새로워 음 자장 자장 누구지? 오 일로워 일로워 오 얘도 괜찮아 어 노래 괜찮은데? 노래 이렇게 해피엔딩? 어 장렬이 이제 다 끝났답니다 어 장렬이 이제 다 끝났답니다 어 장렬이 이제 다 끝났답니다